정경미씨 서연입니다. 저는 이 세상에서 첫번째가 엄마에요. 엄마는 늘 고생하시고 희생을 하셨답니다.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무엇이든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자꾸 병이 생기시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그냥 100년, 200년, 1000년 살고 싶어요. 우리 부모님들 아프실 때마다 어린아이가 또 되거든요.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나 흰머리 늘었어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요.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리라 이런 시가 있었죠. 소골씨. 근데 이제 효도 좀 흘러치면 곁에들도 안 계셔요. 안 계셔요. 그렇죠? 정경미씨 계시를 좀 더 잘해드리시고요. 좋겠어요. 난 그럴 분들 안 계시거든요. 이 곡 정말 이쁘게 배우느라고 참 혼났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른 나라 민요예요. 유럽에 스위스인가? 스쿼트랜드인가? 정경미씨가 청해 주신 곡은 Mother of Mine 드리겠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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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